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취임 이전에 사적인 통화를 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에 선을 그은 반면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윤이석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두고 여야가 오늘도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저촉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통화 녹취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전달됐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선인 신분이긴 하지만 당시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서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기에 특별히 부족함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거기에 당선인이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 또 어떤 게 또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들께서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분위기, 이것에 따라서 이 녹취 파일의 이 음성들을 어떻게 판단했을지 거기에 저희가 잘 맞춰서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아직 당에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좀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박은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위촉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장은 이제 나중에 특검이 실시가 되면 해야 될 주장 같고요. 지금은 대통령의 육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인이냐 대통령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공천에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잖아요. 그러면 공천에 개입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따지고 보면 5월 9일 날 명태균 씨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당선인이었으나 공천이 확정된 건 취임한 후에 5월 10일 날 또 공천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로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대통령의 육성, 이명태균 씨 사인의 어떤 부탁을 듣고 어떤 당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공천에 대통령이 압력을 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데 대통령실의 지금 해명들을 보면 덕담이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천 개입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성을 듣고도 본인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역사적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 하면 공정화 상식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불공정과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박근혜 전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국정농단에서 공천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한 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저는 좀 국민 앞에 솔직해졌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어제 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연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공천에 개입 관련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재차 입장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취임식 전날에 통화한 뒤에 추가 통화는 없었다. 경선 후반기 그러니까 대통령 경선 후반기에 명 씨가 참견을 하려고 해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몰차게 꾸짖고 전화를 끄는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 후반기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 당시에 명 씨가 자꾸 참견을 하려고 해서 매몰차게 꾸짖고 전화를 끄는 바 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명 씨와의 관계를 정의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두 분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는 녹음 파일을 듣고 판단하는 건데 이 대화 와중에도 중간에 좀 끊긴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대화를 저희가 아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분이 굉장히 파장을 일으킬 만한 단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찬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명태균 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 나와야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오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해명을 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당 상황에서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외부의 영향 없이 그럼 김영선 의원이 공천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또 당시에 공관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길래 김영선 의원이 공천되는 결과가 나왔느냐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안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녹음 파일에 나온 대통령의 육성 하나만으로 대통령이 정말 지시를 했고 그 지시 때문에 공천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당시에 김영선 후보가 후보로 선정될만 했고 결과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윤석 대변인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좀 끊어져 있다. 이런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계속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며칠이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 거짓 해명 자체가. 예전에도 명태균 씨 두 번 만났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도 안 지나서 이게 거짓심이 드러났습니다. 똑같아요. 경선 때 꾸짖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관계 아닙니까? 꾸짖고 끊었으면 그대로 안 만났다는 소리인데 취임 전날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걸 덕담으로 꾸짖어서 끊은 사람에게 공천 얘기를 한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덕담에 어떤 축하 전화를 하면서 공천 얘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관계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맺어올 정도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한테 예를 들어 감히 당의 정당의 공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막역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합리적인 추론 같고요. 저는 일단은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런 발체본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공천 개입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일부분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천에 확정된 것이지 대통령이 개발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자꾸 뭐 나는 아니다.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국회 운영이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출석을 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선택적으로 발췌를 해서 공천 개입이라고 규정 짓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다. 지난 2년 동안 계속된 대통령을 죽여서 당대표를 살리지 않은 야권 정치 캠페인의 지속된 맥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녹취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좀 내놓은 건데 정진석 실장의 얘기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의 운영일을 저도 쭉 아침에 오전에 봤습니다. 발언도 봤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냐면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도 안 맞고요. 야당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죽인다? 대통령을 죽인다 해도 야당 대표가 살고 죽고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만에 하나 대통령이 어떤 조기 대선 같은 게 생긴다 하더라도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국정의 지금 공정과 상식을 깨트리고 있는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야당으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로 보호한다고 하는지 저는 그 논리도 참 좀 궁색하고요. 정진석 실장이야 대통령의 녹을 먹으니 그렇게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은 이해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언을 지냈던 분으로서 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는 좀 갖추면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이 얘기한 대통령 죽여서 당대표 살리자는 야권 정치 캠페인으로 볼 수 없다. 이게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이신데 유인석 대변인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정상적인 정치 루트를 따라서 지금 대통령 후보 반열까지 올라온 분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만 급하게 어떤 대통령 관련 이슈를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비정규적인 방식으로의 정권 교체 이런 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21대 국회부터 시작된 국회의 극심한 여수여대 상황,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더 전국을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또 이 이슈까지 나오니까 점점 더 민주당은 더 격하게, 더 급하게 정치 공세를 하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대통령은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뽑힌 모두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라는 점을 머리에 둔다면, 염두에 둔다면 이런 식의 정치 공세가 무도하다는 것쯤은 모두가 판단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너무나 이 정치 공세에 몰입한 나머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제 녹취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 대선은 없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어제 홍 시장의 이 발언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 홍준표 시장께서 탄핵 직후에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 거의 차출되다시피 대선 후보로 저희 당에서 뛰셨던 분이고, 결국 이기지 못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자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탄핵 이후에 벌어진 대선이라면 저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차기 정권, 저희가 재집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적극적인 정부, 그리고 여당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단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것이 우선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현 보수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다면 보수가 재집권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박근혜 전 정부의 탄핵을 경험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한 번 보수에게 맡겼을 때는 또 탄핵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맞는 얘기는 같은데, 대통령실의 어떤 쇄신과 어떤 개각을 주문한 것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여러 번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런 시기죠. 소유권 외양간 고치는 시기인데, 박근혜 전 정부를 겪었던 보수라면 저는 좀 반면 교사를 삼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깐 거짓말을 통해서 일부를 속일 수 있어도 모두를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거짓말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도래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폐기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다 되기 전에 뭔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국민 앞에 솔직한 모습들. 결국 그게 해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언을 들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 대변인께서 한동훈 대표가 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입장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언제쯤에 입장을 밝힐 것인가.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힐 무엇인가, 계기가 필요한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이 없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실 걸로 보이고 주말 지나서 저희가 월요일에는 최고위원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의견을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어제 이 녹취를 공개하고 오늘 운영위에서 또 대통령실에 대한 공격을 하고 내일 장애 집회를 통해서 또 공격을 이어갈 걸로 저희는 보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다 정리를, 상황을 정리를 해서 입장을 종합적 고려하에 발표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왜 한동훈 대표가 즉각적으로 반응이라든가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사적 감동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메시지가 그동안 강성으로 갔다가 최근에 조금 뭔가 좀 어정쩡한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살자. 보수의 성공을 위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궁지로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메시지를 하던 차에 당황했을 겁니다. 대통령이 육성을 듣고 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여기에서 친윤그룹처럼 갑자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대통령 편을 든다? 그럼 또 한동훈 대표께서 해왔던 그런 메시지의 어떤 스타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깊은 숙고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속도전을 갖는 건 한동훈 대표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갑자기 뛰어들어서 과행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언을 해서 뭔가 득점 포인트를 얻으려고 했으면 낭패를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을 쉬더러 치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언급을 한다면 거기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말 내에 뭔가 고심한 끝에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는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녹취를 공개한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공세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비상연석회의 또 사선 중진들과 오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서 내일은 대규모 장애 집회 서울 시내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민주당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수위 늘 높았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되셨죠.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는 신분에 맞는 대여투쟁 메시지를 하신지는 꽤 됐고 그다음에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이 민심이라는 것은 거대한 물결과 같아서 배를 뛰기도 하고 그 배를 집어삼키기도 한다라는 부분은 정말 입버릇처럼 했던 것은 그게 지금 현재 있는 정권에도 하는 말이지만 모든 정치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심이 주축이 되는 정치로 돌아가자는 얘기와 더불어 현 정부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거의 뻔뻔한 태도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재명 대표가 강도 높은 날선 어떤 메시지를 높여나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이는 건 민주당이 파상 공세를 이어나가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의 어떤 약점을 공격 소재로 삼아서 정치 공세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의 4건의 재판 중 2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 11월 그것을 앞두고 정치에 대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건의 재판 1심 결과가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지 않을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선고가 있기 전에 뭔가 정치 공세할 수 있는 또는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뭔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또 너무 급작스럽게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들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 또 장외 집회, 현대 한국 사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점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야 2차 대표회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이 있던 날 오전에 2차 대표회담을 제의를 했고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하면서 좀 빠르게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연락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어제 녹시록 공개를 계기로 해서 2차 회담 완전히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분이 꼭 만나시게 되리라고 봐요. 1차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바로 화답을 한 겁니다. 그 화답한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였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불행하게도 저희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두 번째 회담에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마 연락, 소통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걸로 보이는데요. 분명히 두 분께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곧 온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석 대변인께서는 2차 대표회담 물 건너간 건 아니다. 아직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만나자 만나자 하는 거 보면 이걸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난리통이죠. 그런데 지금 난리통에 여야 대표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도 조금은 시기상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국정의 리스크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고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의 리스크를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직접적인 아니었지만 김건 여사의 리스크를 해결해야만 여야 대표가 만나서 민생도 논하고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좁혀가는 이런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도통 김건 여사의 어떤 리스크를 풀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 선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난장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조속히 정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용산의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을까. 그래서 집권 여당과 정부가 좀 안정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온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이게 바로 여야 대표 간의 회동에 가장 큰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들의 부정평가 이유 김여사 문제, 경제, 민생, 물가, 소통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소영주 부대변님. 지지율 추이 그리고 응답자들이 부정평가로 뽑은 이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통령의 국정기조라든지 반등 포인트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니겠습니까? 부정평가위원회 1위로 계속해서 거론되는 김건 여사의 문제 이 문제가 지난주에서도 거론됐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19% 그 이하로 떨어질 공산도 크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치인은 민심이 곧 본인의 정치동력이자 미천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TK에서의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8%포인트가 급락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 보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은 전광판을 끄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전광판이 꺼지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량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대변인께서는 오늘 지지율 조사에 담긴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1%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10% 정도 떨어진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전체 여권에서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빨리 반등을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났지만 부정평가의 이유들도 쭉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빨리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의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부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